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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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되게 끝나기 싫은데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은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도 여기가 단독 공연을 잘 준비를 할 테니까 다음번에 꼭 한 번 더 오시는 걸로 아 어떠세요? 저희 집 포스터 주셔서 다니니깐 갑자기 재미있는거 맞으시죠? 네 예의민있죠? 네 밖에 분들도 그러세요? 네 그렇게 하십니다 그 앞에 불렀던 다 모두 그냥은 그 산책 간격을 내고나서 코로나19가 터졌었거든요. 그래서 꽤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한 노력이 되었거든요. 사회에 공문할 수 있는 노래가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 지나갈거야 다 모두 그냥 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었거든요. 근데 결국에 노래 가사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게 어쩔 수 없는 간격에 대한 거리에 대한 그런 내용의 곡이었습니다. 지금도 저희 광화문 쪽에서는 좌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정리가 돼서 정말 좋은 세상으로 다 같이 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피터팜 컨퍼렉스를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춤도추를 다니고 이렇게 뭐 이런 신나는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자꾸만 눈이 마주쳐 너에게 다가가가서 너를 걸어 올라 자꾸만 눈이 마주쳐 심장이 다 올라 너에게 다가가가서 너를 걸어 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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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